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쇠현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왈레의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미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블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이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우로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교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개개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흐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자매의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장모와 동춤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요단강을 건너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말씀하셨던 모든 율법의 내용을 큰 돌 위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2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적과 끌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돌판에 기록된 글로 전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말과 글 모두를 통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고대 종교가 대부분 제사의식 중심인 반면에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외 하나님은 말과 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개시하셨습니다 그 당시 우상을 섬기던 이방 종교는 사람들의 종교적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제의적 행사 중심이었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말과 글로서 당신 자신을 사람에게 알게 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말과 글에는 그 화자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과 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인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격적인 반응을 보기 위해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번제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제사라면 화목제는 이웃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한 제사였습니다 이는 신명기의 핵심 내용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사로서 반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인격을 드러내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로서 그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을 하게 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인 성경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게시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주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지만 이와 더불어 꼭 함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한 공동체적 교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제사는 머리가 아닌 온 몸으로 그리고 지식이 아닌 오감으로 느끼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재물을 잡아 각을 뜨고 태워드리면서 그리고 피를 재물의 피를 재단 밑에 붓고 그 재물을 나눠 먹으면서 제사인들은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 몸으로 아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온 몸의 감각으로 느끼고 아는 시간입니다 이는 성경을 보면서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이고 교제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몸에 밴 습관과 기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삶에 묻어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그들이 몸으로 하나님을 알아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게시입니다 그러나 오감과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글자나 언어로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지적 기능과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는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높거나 문화가 발전된 사람에게만 당신을 개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미련하고 약한 이들을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주권으로 만나주시고 오히려 이 약한 이들을 통해서 지식 있고 학식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지적 기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신앙 교육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는 만큼이나 오감과 온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어와 문자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장애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온몸과 오감으로 복음을 나누며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복음은 IQ 100에서 200 사이에 있는 100에서 겨우 200 사이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만들어낸 교류와 신학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달 방법은 언어와 문자보다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봉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27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성경 속에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전해야 할지 참 난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저주와 책망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의 마음을 알아야 그 의미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관계를 정말 끝장내버리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너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너를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라는 이 경고를 미리 할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가장 심한 저주의 말이 뭘까요? 부모 자식 관계 끊자 호족 파가라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정말 부모 자식 관계를 끊을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자식에게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 조용히 주민센터 가서 호족을 파버릴 것입니다 괜히 말했다가 일이 복잡해지면 관계 정리하기 더 어려워지니까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자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아들과 딸이 제발 나쁜 길로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모는 이렇게 말해놓고 마음 약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 자녀가 결국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나면 부모는 또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말할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제발 잘못했다고 말해라 성경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안타까운 하소연이 수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람의 입장에서만 내 입장에서만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당신의 이야기를 쓰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성경을 보니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면 저주하고 죽일 거라고 하신 말씀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참 서운하고 또 무섭게 들리기도 합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위험한 장난을 못하게 하거나 건강에 안 좋은 불량식품을 못 먹게 하려고 엄하게 말하면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이해 못하고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자녀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면 부모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이제는 엄하게 말하지 않아도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합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장성하여 철든 자녀와 갖는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러한 때를 살고 있고 그런 장성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말씀을 돌판에 새기고 소와 양을 잡는 제사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판에 직접 말씀을 새기셨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이 철없는 마음을 그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더 이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셨고 또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네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안에 오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삶은 이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받지 않고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당신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 알고 사랑하게 되었기에 이제 그 기쁨과 감사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변하는 지금 우리 시대에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 감격과 감사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에 나눠서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 없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듣고 이해하는 지식적인 신앙에서 온몸으로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 없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분에 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하신 하나님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 없어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더욱더 사모할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난 더 깊은 하나님의 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그동안 그쳐져 있던 예배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온몸으로 오감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면서 성령에 충만케 하심과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는 예배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듣고 이해하는 지식적인 신앙에서 떠나서 아버지가 온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께서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께서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없어서 성령 하나님 주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그저 말과 지식과 그저 듣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아버지 주여 온전한 총체적인 복음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님의 그 복음을 이 세상의 빛을 이 우리의 삶으로 온 몸으로 아버지 주여 드러내고 살아될 수 있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여 없어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고 만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여 없어서 성령 하나님 만나 주여 없어서 축복하여 주여 없어서 두 번째 기도할 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분들은 강당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여 없어서 그리고 이제는 장성한 불량의 믿음을 갖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여 없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장성한 불량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여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하라 말을 듣지 않고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모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 되었고 하나님의 연합한 자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저 성경님과 연합한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여 없어서 장성한 불량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깊이 알고 깨닫고 누리고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여 없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성경 가운데에 아버지 주여서 우리의 마음을 게시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더 깊은 사랑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락하여 주여 없어서 성경 하나님 주님 만나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하며 주여서 깊이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여 없어서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체험되고 내 삶에 아버지 정말라 빛 진리가 되고 내 삶에 앞으로 모든 것에 앞이 별돌이 되고 정말라 빛 진리기 한 번 그리기 주여 댓글이 dungeons